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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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시작할까요? 바로 시작해보죠. 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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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원래 하는 파이프 그거 없이 하는 거잖아 야 어떻게 이렇게 한 거야? 야 시작이 어렵다 이렇게 시작이 반인가? 툭툭! 시작해볼까요 하면 내가 툭툭! 이렇게... 아니야 아니야 하고 툭툭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시작해볼까요? 툭툭! 됐다 너무 어려운 걸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아주 저희한테 익숙한 곳에서 하네요 그러게요 아 약간 이거 도전 골든빌 같은 거 아니에요? 자 오늘은 뭔가요? 뭐하죠? 뭐하나요? 뭐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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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오늘 뭐 하나요? 권규 씨 거 다 붙였잖아? 네 저 근데 뭐야 나 끝났네? 저 끝났어요 뭐였어요? 네 본인이 다 붙이셨잖아요 네 그럼 이걸 한번 펴서 보여드려줄게요 나 언제 다 붙였냐? 여기가 어디죠? 여기 저희 연습실이죠 제 땀과 노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네 오늘 촬영할 것들은 다 연습실에서 이뤄지는 키즈쇼 아 그래요 OX 문제 다 게임들 잘 알고 계시죠? 아 그래요?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저번에는 열 장 열 장에서 깎으시던 이후에 이제 네 더 주세요 지금 여기 이 주명은 포도알이 완전 한 30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많이 주신 거야 괜찮아 우리가 잘하면 되지 자신 있잖아 토마로과의 투게더의 데뷔곡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해서 수리라는 단어는 총 12번이 나온다 OX 아 그냥 수리만요? 네 아 제외예요? 아 이게 외로운 몸짜라 마 수리수리 가재라 그 뒤에 수리 맞냐? 네 하나 둘 셋 마 수리수리로 하면 열두 번인데 이렇게 하면 열두 번이 안 나오지 않나? 여섯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? 반 저게 갖고 그럼 그거까지 맞춰야 돼 이거 OX 키즈잖아요 어 그럼 저 여덟 번 어 잠시만요 저 여섯 번이요 여섯 번일 거예요 저 바꿔도 되나요? 안 돼요 여섯 번 정도 나올까 네 여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여섯 번 정도 여섯 번 여섯 번 야 봐봐 야 3점까지 그래 12번이 말이 돼? 어? 어? 뭐야 이거 뭐야 몇 번 보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 뭐야 1점이네? 옆에 표시하면 되죠 1점 자 통화실 문제 두 마루와의 투게더 팬클럽 명 모아가 발표된 날은 2019년 8월 22일이다 OX 하나 둘 셋 1점 엄청 기억나요 이거 맞아요 8월 22일 제 생일이랑 얼마 안 남은 날이어서 두 마루는 O 오케이 아마 8월 22일 맞다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흥난 이름이죠 역사적인 날이지 세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리더 수빈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빵은 순수 우리말이다 OX 잠시만요 순수 우리말이라고요 아 하나 둘 셋 X입니다 외국에서부터 공부하지 않았어요? 네 판에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? 판이라는 걸 들었거든요 저도 외국어 공부했는데 빵이 팡이라는 그 그 국어가 있었어요 네 그럼요 빵 아 뭐야 다 맞고 있잖아 아 이 정도는 뭐 네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지난 설 특집에서 왕세자 꽃길의 바둑아일로 알감이 하셨죠? 네 검은 돌과 흰색 돌의 크기는 같다 OX 아 저 이거 알아요 내가 알기로 흑돌이 더 커 저도 흑돌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 흑돌이 더 커 봐봐 내가 진 게 이유가 있다고 정답은 X 오케이 야 진 데 이유가 있네 왜 그렇게 만들었대요 도대체 TV에 나오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노래를 더 크게 듣고 싶어서 볼륨을 올리면 정기용이 더 나온다 정기용이요? 정기용이요 정기용이요 정기이용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 야 이건 볼륨에 따라서 돈을 매겨? 그건 아닌 것 같은데? 뭐야 다 뭐라고 했어 아니 세상사람에 너 노래 다 작게 틀지 그 누가 크게 틉니까 그거 정답은 O 아 그럴 줄 알았어 나 오늘도 노래 작게 들을 거야 여섯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범규씨만 빼고 모두 A형이죠 네 그렇다면 한국인 중 가장 많은 혈액형도 A형이다 아 이것도 어떻게 야 이건 쉽지 하나 둘 셋 네 우리 아빠는 B형이거든 헌혈률만 봐도 A형이 재밌잖아요 맞아요 아 그쵸 이거 그래프를 봤었어요 저도 봤어요 한국인 혈액형은 전체 연구 중에서 A형이 가장 많은 34%를 차지 그렇죠 약 1,700만 명이 A형이고 다음으로 O, B, A, B 형으로 그리고 이 흥에 빠진 사람들아 태현씨의 반려움이요 호박이는 단맛을 못 느낀다 O, X 내가 뭐라고요? 아 씨 그러니까 고양이가 못 느끼는 거에요 호박이면 못 느끼는 거에요 고양이? 고양이겠지 배출을까 다냐? 짜냐? 짜라겠죠? 단가? 둘, 셋 모르겠다 아 잠시만 잠시만요 그냥 고양이라 그것도 모르겠다 X예요 O예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잘못 이해했어 오케이 셋 엄마 엄마 나 4문제만에 맞췄어 나 4문제만에 맞췄어 거의 허에 뭐가 있다고 그러나 어떡해 불쌍해 콩밥 나서 못 먹는 거야? 너무 불쌍하다 근데 모르니까 아예 모르지 않을까? 아 그걸 못 먹어? 플라우와의 특헤더 알파벳 철자를 모두 더하면 19이다 O, X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 이거 찍어야 돼 X로 간다 나는 난 그만큼 안 되는 거 같아 X로 간다 오케이 와 나 여기 써놨어 아 이럴 수가 여기까지 셌는데 전혀 안 되는 거 같아 아 오케이 와우 압도적인데 일단 반은 맞춰본다 고아 4분의 3 승강자에서 너를 기다리며 뮤직비디오 첫 부분에서 슈닝카이 씨가 분필로 바닥을 긋는데요 네 그때 분필의 색깔은 분홍색 노란색이다 O, X 근데 슈닝카이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닌가요? 하나 둘 셋 다 안 봤어? 파란색 이미 그려져있고 노란색 긋지 않나? 그래? 흰색 아니었어? 노란색 맞을 거예요 X 야 너가 그면 왜 이렇게 안 돼? 파란색이구나 파란색 아 거꾸로 됐구나 아 거꾸로 됐구나 쿠라고 준 거 아니냐? 아싸 동등 1등 으악 쉽지 않군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진짜요? 투머루와이 투게더의 첫 해외 쇼케이스 나라인 미국은 총 51개 주로 이루어져 있다 고 X 내 휴닝은 뭐냐? 둘 셋 50개 아니야? 40 몇 개 아닌가? 50개 아니야? 아 헷갈린다 정답은? X 몇 개예요? 50개야 한 개 특별 아무튼 아무튼 스파의 총곡에 분수를 더하면 17분 35초다 O X 아 이건 진짜 찍으라고 분수를 구하라고 오! 분수? 데뷔 앨범 말하는 거죠? 응 분수 여기에서 갈리는 보다 길 것 같은데 별인허점이랑 어묵불다가 많이 쓰니까 제가 알기로 캐덴 독이랑 블루오렌젤드가 거의 3분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6분 한 다음에 나머지 3곡 3분 30초씩 넘어가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블루오렌즈랑 세덴 독은 3분 거의 딱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어묵불다가 답은 조금 안 되고 별인허점이 4분이 좀 넘을 거예요 그쵸? 맞아요 아우어스머가 3분 몇 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분은 한 18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? 네 정답은 2입니다 결판 났네요 17분 30초 진짜 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능력인가 봐요 형이 싹쓸이하는구나 너무 다방면에 재능이 많아버리면 어떡해요 오 마이 갓 자, 바로 오면 2도로 넘어가도록 좋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자 이번 2도는 나는 무엇일까요? 신뢰 퀴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멤버들 그냥 무조건 잡고 볼 것 같은데 그것도 전략이죠 뭐 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두 좋아 첫 번째 문제 아 진짜 안 피하나 알겠다고 정답, 햄버거 오케이 뭐야,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? 뭐, 무슨 버거 이런 거 말해도 안... 아, 뭐야, 그러면 알았지 미안, 나 마카롱인 줄 알았어 난 마카롱인지 난 뭐 새우 버거, 불고기 버거 이런 거 맞춰야 되는 줄 알았지 이거 좀 이제 주세요 아니,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뭐야 이거 안 했는지 그만했어요 아, 이건 뭔지 알겠네 부채 어, 연준 정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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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채 아, 정답 아니, 부정 출발했어요 와, 나도 이제 먼저 출발할 거야 양심적으로 갑시다, 여러분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 아, 잠시만 아니, 봐봐, 또 먼저 출발했다고 아니, 아니 뭐야, 이거 아니, 정답 야, 이렇게... 별사탕? 어, 뭐야? 뭐야, 이거? 정답 팝콘? 어, 줄 서세요, 줄 서세요 안녕하세요 줄 서세요 아니, 아직 한 번도 안 온 사람한테 봉다 세포 저... 뭐... 야, 뭐야? 태파리 별의 퍼지 장이꽃 네 저게 뭐야? 이제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도전하실 거예요 아, 힌트 주세요 자, 일요일로 공개 쳤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각도 사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망해요 다른 각도가 있어? 뭐야? 야, 야, 야 힌트 칼 정답 파인애플 야, 뭔 소리야 야, 나 쭈꾸미인 줄 알았어, 저거 그렇게 보이겠다 여러분, 진짜 사진 딱 떼기 전까지 출발하기로 했구나 알겠습니다, 그러죠, 그러죠 아, 야 아, 연준 어떻게 좀 빨라? 상자 뭐야, 이거 저 형, 뭐라 있어? 아... 야, 이거 진짜 네모, 네모죠? 그럼 나을 거 같아 정답, 책 네 이런 이거 뭔가 다른 각도에서 막 동그라미 아니야? 우리 아빠 가방 내게 비켰네, 땡 땡? 어? 아, TV네, TV, TV 해보세요 아, TV인가 보다 정답, 서류 가방 땡 엄마 가방 정답, 가방 땡 정답 책가방? 네 정답, 노츄부 네, 미란 정답, 파우치? 네, 네, 네 아, 왜 내가 비슷하게 자꾸 비켜치냐? 진짜 비슷한 건가? 진짜 비슷해요? 와, 진짜 비슷해요 저, 한 번, 저 바로 해도 돼요? 모르겠죠, 모르겠어요, 저 바로 아, 네,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, 뒤로 오세요 모르겠어요, 일단은 두 번 해보고 힌트 받겠습니다 거울 뒤로 가세요 네 저거는 뭘까? 빨리 비키세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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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원합니다, 재수야 아냐, 아니, 아니, 저 알겠어요, 저 알겠어요, 원합니다 네 명이서 원합니다, 원합니다 네 명이서 원합니다,이죄 네... 저 안다고요 책상 아, 저 알아요, 저 안다고요 힌트 아, 진짜 제발 힌트 줄을 서세요, 줄을 서세요 저, 하신 거예요 네 네 아, 그래요? 정답, 지갑 아, 지갑이구나 아, 그렇구나 저 모른나 그 뭐지? 정답, 가비 정답 아 연준, 정답, 약 알약 오케이, 정답 연준, 정답, 젤리 정답 잘 나오지 말까? 나오기 전에 끝나네, 그냥 아이고야, 그냥 천천히 나갈까? 연준 정답 뭐야, 이거? 덤벨? 덤벨? 뭐야, 이거? 덤벨이야? 뭐야, 저게? 정답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잖아 좋아, 홍보 좋아 홍보 좋아, 홍보 좋아 뭐야, 저거? 정답 전부 이런 자몽 이런 거 아니야? 자몽이 막 자몽 정답 레몬 비슷했나요? 아니에요 그 종류 아니야, 그 종류 아니래 먹는 거 아니야? 정답, 복어 복어 그렇게 보이긴 하겠다 정답 팽이? 네 힌트 원하시나요? 저 해볼래요 저 해볼래요 정답 외칠 사람 있어요? 없어요 저는 힌트를 원하게 저요 던져요, 던져요 던져요 야,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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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, 도토리 힌트, 힌트 받죠, 그냥 다른 각도 받는 게 나을 거 같아 자, 가자 저기 빨간 선 빨간 선 빨간 선 연준, 연준, 연준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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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아 아니, 심지어 얘랑 똑같이 생겼어 첫 서점, 뭔 구독일로 저렇게 이거 찍었대요 아, 그러네 아, 마이크를 생각해 동네 오긴 했어, 형 야, 저 그거 내 아, 따와 연준 아, 따와 연준 연준, 정답 네 네 아, 뭐 알고? 뭐라고 그랬어요, 방금? 묵어 나 모자인 줄 알아 어, 나 모자인 줄 알았는데? 나 가신 줄 알았는데? 정답 그릇 위에 앞 푸딩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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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큰 줄 알았어, 푸딩 나 모잉인 줄 알았어 다 똑같은 인가 보는구나 정답 UFO 네? 정답 몰라요 정답 케이크 네 네 네 정답 컵 차짠 정답 하나만 말씀하시겠어요? 야, 차짠 해봐, 차짠 싫어 차짠 같잖아, 이거 때 위에 이거? 아니요 정답 차짠 정답 차짠 차짠 정답 차짠 정답 차짠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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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쪽 다 죽었어 네 여보세요 뭐지? 여긴 다 죽었어 신호 스터라이 정답 미처 여유롭게 나와야겠다 마지막 문제 5점 내기 하죠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 네, 준비됐습니다 마지막 문제 3점 걸고 준비됐습니다 수빈이 형까지 해서 5점 거는 거 어떠신가요? 저는 동의합니다 한 명 빼고 다 동의하는 거 같은데 그냥 동의해 주세요 ...를 위해서 좋아요, 좋아요 많이 좀 주세요, 얼마나? 이거 나한테 힌트 받아야 되거든? 천천히 나가자 문제, 주세요 들어가요, 빨리 합니다 5점이 나가네요 진짜 어? 정답 옥수수 뭔가 옥수수 같다 뭐야, 이게? 정답, 안경 이런 저기가 안경이야 막 해보는구나 뭔가 또 각도가 잘... 정답, 그 콘센트에 콧구멍 두 개 있으면 왼쪽 거 아니냐? 야, 비슷해, 일리 있다 저 뭔지 알 거 같아 정답, 미터콤들이요 몰라 이빨 샷 리모컨 어? 저게 뭐일까? 어? 어? 나 알겠다 아, 잠시만요, 잠깐만, 잠시만요, 빨리 해봐 이거는 재밌게 해 한 번만 해볼게요 빨리 해봐 어, 범계가 알려졌는데 볼펜 땡 어? 나, 나, 나 형도 볼펜인 줄 알았지? 볼펜, 볼펜인 줄 알았다 해야 돼요? 아이고, 난 모르겠다 이제 정답, 컴퓨터형 사인펜? 정답, 레인펜? 프라이팬 야, 나와 매직 무섭네요 컴퓨터 사인펜 아, 짠 뭔... 볼펜? 크레파스 나오세요 네 도드마카 네 참색 볼펜? 네 잠시만, 연진 연진, 잠시만 연진, 정답 시성볼펜 시성볼펜 계속해, 계속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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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성볼펜 해봐 유성볼펜 해봐, 야, 둘이랑 한번 맞히자 유성볼펜 해봐 정답, 유성볼펜 하나씩은 휴닝, 휴닝 뭐야? 기발한 거 하나 해줘, 기발한 거 펜? 우리의 모아 펜 오케이, 나와 펜! 자유 뭐가 나오지? 그냥 힌트 할까요? 이거 안 끝날 거 같은데? 힌트 드려요? 네 괜찮아요 힌트 주세요 이거 안 끝날 거 같아 어 이거 빼고 다 놔 5색이 남았네 4색으로 갑시다 내가 봤을 때 이런 색 같은 거 아니에요 저, 나, 나 이런 색 같은 거 아니에요 저, 나, 나 정답 동펜 나요, 나요 저 주세요 정답, 형광펜 정답 와 와 축하드려요 평범 홍군 홍군 charges 저는 한 번에 4개나 맞췄어 한 번에 뒤집혀버렸어요 저는, 한 번만 회의의 driving 앤준 씨, 수고 많아 파이팅, 파이팅 저희는 그럼 빠지겠습니다 형, 이기고 올게 파이팅 형, 이기고 올게 이긴 편, 우리 편 이긴 편, 우리 편 파이팅 뭐야, 이거? 가지? 쌀 아니야? 고구마 아니야? 정답 징 뭐가 저렇게 동그래? 잘한다, 우리 팀 자석, 자석 매미네, 매미 이기, 정답, 심벌즈 원반 모양은 굉장히 이쁘다 진짜 후라이팬 아니야? 후라이팬 아니야? 뒤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던져보자 정답, 구메랑 정답, 접시 정답, 그럽히고 정답, 냄비 댕반 아니야? 정답, 국자 국자 국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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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 식사 다음 각도 사진을 보여드릴까요? 그럴까요? 정답, 숟가락 아, 이거 뭐야? 뭐가 달라, 저기 일단 매미 자석은 아닌 게 확실해졌네 그거다 정답 컵 저 키에서 써냈지 아니야? 그거네, 호떡, 호떡 그거 뒤집게 달이다, 달 달 정답, 물통 지구다 지구 해다 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사용하는 거 정답, 변기? 하루에 한 번씩 꼭 안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, 그건 강뇨? 비누, 비누 정답, 비누 정답, 비누 방울 세면대 정답, 칫솔? 어, 잠시만, 정답, 세술대요 우리 돈 틀어볼까요, 일단? 아니, 세수하고 닦아야지 세술로 하셨잖아요 네 수건? 거울이네 거울 어떤 거울일까요? 쟁반 거울 정답, 볼록 거울? 볼록 거울이래? 볼록 거울이래 정답, 전신 거울 네 정답, 손 거울? 정답 오케이 오케이 이게 왜 손 거울이야? 아, 이겨라 역시 이긴 팀, 우리 팀 아, 이거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아, 이게 뭐야? 아, 손 거울이라고 해서 굳이 이게 달려있을 필요가 없구나 오케이 손잡이가 어떻게 아니다 역시 이긴 팀, 우리 팀 고생했어 오케이 굿게임 굿게임이었어 꽤 재밌다 굿게임이었습니다 나 아직도 제일 충격적인 건 형광펜이야 아, 진짜 이번 투두는 몸을 말해야 스피드 퀴즈 네 아, 잘하지 그건 팀 게임인가요? 굿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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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적 멋습 벌쯤 까마귀 정색 갑분싸 갑분싸 맞아 맞아 설명기가 너무 어렵다 야, 어렵다 문 출입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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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혜영 모터파크 모터파크 잘해 잘해 다 맞춰 카메라 감독님 커피 아메리카노 주스 근데 이거 우리 멤버들 이거 몰라요 주스 아메리카노 카페 아메리카노 수어 동상 얼다 얼음 얼음 얼어 죽는 거 얼어 죽는 거 얼어 죽는 게 뭐지? 동사 전차점쯤 마셔 내가 마셔 마시는 거 아메리카노 커피 익사 아메리카노 커피 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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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아메리카노 봐? 어 자 1분 남았습니다 아메리카 아메리카노인데 아메리카노인데 얼어 죽어? 아메리카노 라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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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리카노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카노 아메리 아메리 아메리카 아메리카노 지금 4문제밖에 없거든요 5문제로 돼 패스 패스 아 알겠어 아메리카노인데 가다 죽어 그게 추워서 죽네 패스 지금 1분 밖에 없게 다섯 문제로 얼어 죽어도 얼 죽어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래요 안 왔어 그런 거 몰라 애교 애교 다시 아 그러니까 빨리 패스할 거야 괜찮아 다섯 문제 맞춰 롤러코스터 누리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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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아메리카노 빨리 빨리 크람프 토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얼어주 얼주가 씨 저희 저희 얼어죽하고 얼어죽하네 요즘 세대 떨어지는 일이라고요 저희 신세여 몰라요 뭔 말이 있어? 그래도 나 그거까지는 안 돼 얼죽고 얼어죽어도 코트 다섯 문제 이상 맞췄네 몇 점 맞았나요? 이번 주도는? 이심정신 텔레파시 아 이것도 침게임이네 똑같은 거 그리는 건가 보다 아 쉽진 않다 자 첫 번째 문제 이탈리아식 국수 요리로 버터 그리고 우유로 만든 크림소스에 각국, 야채, 고기 등으로 만든 면 요리는? 오케이 하나 셋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아니야? 파스타 아니야? 까르보나라 나도 스파게티인 줄 알았는데 크림이라고 했잖아 여기는 개티 완성됐어 정답은 까르보나라 오케이 네 처음부터 이거 연습 게임이죠? 이탈리아하고 면만 듣고 스파게티가 없어요 저 일단 이렇게 하는 거 알겠으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네 연습 게임이었죠?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맞아, 맞아, 연습 게임이었어 오케이, 첫 번째 문제 네 첫 번째 문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계를 휩쓴 히어로 영화 어벤져스 세 번째 시리즈의 그 제목은 무엇이죠?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둘 이거 쉬워 이거 쉬워 일단 아, 죄송해 제가 멤버들이랑 본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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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라 했냐 어 오케이 어 뭐라 했냐 어 뭐라 했어? 뭐라 했어? 엔드 게임 게임 적었어 아 미안해 나도 맞췄어요 맘을 안 뽑았다 아니 다 같이 맞잖아 미안해 네 세계도 사랑받는 K-POP 아이돌이자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드 탑 두고 이제 이거는 하나, 둘, 둘, 셋 틀리기 바래 봐요 정답 오케이 너무 쉽다 이제 첫 번째 문제 맞춘 거죠? 겨울철 생각나는 대표적인 간식은? 둘, 셋 내가 생각하는 거 같아 붕어빵이지? 붕어빵 아니야? 나도 나도 나 호떡이라고 생각해 야, 그는 뭐야? 군 군고구먼지 나 호떡이라고 생각해 붕어빵이지 난 귤인 줄 귤이 왜였어? 내 말 귤 쓰면 되는 줄 알았어 야, 붕어빵이지, 붕어빵 붕어빵이 왜? 호떡 아 괜찮아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번째 문제 정답이 뭐였나요? 정답이 뭐였나요? 아, 이런 것도 있구나, 이런 거 말만 듣으면 안 된 거구나 야, 앞으로 다 모든 걸 까르보나라로 하춘다 자, 투모로우를 통해서 선배인 이현 씨에게 왜? 강시혁 대표가 지어줬던 예명 이게 뭐야? 어, 나 알아, 나 알아 셋 나도 아는 거 같은데 맞아, 맞아 좋은 남자 아, 이게 좋은 남자, 그쵸? 좋은 남자, 그쵸? 좋은 남자가 아니라? 좋은 사람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막 태어난다 아, 좋은 사람, 아 아, 아일랜드의 국화로 행운이라는 꽃말을 받은 신문 아, 야, 이거는, 야, 이건 쉽지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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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맞아, 우리 클로버 연결했어 야, 죄송합니다 맞네, 죄송합니다 다섯 글자 먼저였구나, 아, 맞다 내가 얘기해놓고 와 아, 클로버, 클로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나는 뜻을 가진 라틴어로 보수 김연자님의 히트곡 제목이라 한 이것은? 오케이 하나, 둘 불렀잖아, 우리가 연애는 필수, 결혼은 선택 자, 이거는 어차피 못 샀네 근데 이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건 모르겠는데, 김연자 선생님 거기 안 될 것밖에 없어요 맞아, 그거밖에 몰라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한 해의 첫 보름이자 이번 달에 뜨는 음력 1월 1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 명곡 아, 야, 이거는 쥐불놀이, 쥐불놀 하나, 둘, 셋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 정월 대보름 우와, 맞혔다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죄송합니다 지워, 지워 야, 다음번에 갔다 저희, 혹시 추가 문제 없나요? 이거 100개는 내가 10개 맞추고, 5개 더 미안해요 자, 영화 해리포터에서 네 기숙사 상징 동물인 오소리 여기 기숙사요 네, 네? 오소리랑 소리가 있어 일단 5글자인 거 적자 이거 5글자 아니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우와, 맞지? 호플푸푸푸 아니야? 맞아 근데 너 왜 적었어? 왜 적었었냐고 5글자인 거 5글자인 거 아, 대박 야, 호플푸푸푸 맞아? 네, 호플푸푸에요 오소리 제가 멍청해서 그러는데 한 번 맞게 해당 어차피 소비 안에 피해 야, 너 뭐야? 야, 내가 문제가 아니거든 이건 뭐 이건 뭐야? 다음 문제 주세요 아, 이건 뭐야? 다음번째인데 몇 문제 맞혔죠? 몇 문제 맞혔죠? 한 문제 정말 좋네요 야, 두 개 맞혀서 세 개라 맞히자 불면증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사물의 방법적인 소리와 속삭이는 소리 등이 나오는 콘텐츠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? 형은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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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히 알게,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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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나 아는 거야 알게, seeking 이건 beraber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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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띄 teh 여기 세 문제 맞히면 포도 알 10 개 어떤가요? 두 문제 더 드릴게요 오, 좋다 와우,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? 하나, 둘, 셋! 김치 무수 한국인은 아니지만 다른 일반적으로 나 안 적었어 맛... 맛 좀 안 해요? 김치? 우와 다 한국 olive 김치 밖에 안 하니까 아 오, 왜... 김치야 다 뭔가요? 한 번 내주세요 번의 문제를 한 번 주시면 안 돼요 여쭌 씨가 원하니까 이 문제 마지막 절대 모르고 왔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네? 모르는데? 네? 모르는데? 네? 모르는데? 죽은 시요? 죽은 시인의 사회 아 신이 죽었어요? 시인이라고 시인 아 신 카페에서 가장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로 수정자들이 많고 노래도 많이 읽는 이러면 무엇일까요? 하나 둘 셋 아메리카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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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 쏙 쏙 쏙 정답 오케이 사실 아까 죽은 자의 시인 그 문제는 뭘까요?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자주 한 말이 무엇일까요? 정신 차려 열심히 해? 힘내 현재를 지도라는 뜻의 아 현재를 지도는 라틴어요? 라틴어요 아모르파티? 뭐였나요 정답 그 진짠 영화에도 아모르파티 이루어진 카르패디예요 카르패디예요 네 들어왔어요 들어본 적은 이슈 카르패디 총 포도화제 열하나 오 그게 맞네 만렛소리 돌릴 수 있겠다 와 돌릴 수 있겠다 누가 돌릴래요? 휴닝이가 돌려줘 공평하게 잠시만 걸리면 안 되는 거에다가 일단 먼저 하자 치킨 제트 먹자 잘 돌릴까요? 핫도그도 맛있겠다 그냥 돌려보자 일단 그냥 릴레이 애교 있잖아요 여기 릴레이 애교 야 릴레이 이거 필요해 돌리나요? 피해야지 돌릴게요 하나 둘 셋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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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야 콧밥쥔 콧밥 오아 분들 사랑해요 내 자신이 너무 밉다 와 휴닝이 피곤해 와 정석이다 이거는 진짜 와 와 이야 와 오늘 어떠셨나요? 재밌었... 아 진짜 우리가 이런 막 퀴즈게임 막 하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완전 재밌었어요 되게 몸으로 마련은 진짜 언제 해도 진짜 잘한다고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 거기 진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얼주가만 아니었어도 아홉 개 맞을 수 있을까요? 아 이것만 아니었어도 다 맞을 수 있을까요? 아까 3, 5초 안에 막 두 문제 맞췄잖아요 그만큼 되게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갈까요? 그럼 다음 투두 때 봬요 투두! 혼자 shortage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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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. 와 오아 이거 오랜만이다 이거 뭐야? 왜 일 teste الا 오케이, 오케이, 렛츠기릿 초등학교 게임 자신있어 초등학교 게임 잘할 수 있지, 또 쟨가! 야, 쟨가 우리 완전 잘하지 한 번만 더 해봐도 돼? 한 번만?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 더 이런 건 연습 게임 현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다시 끝날 때랑 다쳐 이 이상의 맘버패